왼쪽으로 지금 나가면 나라 전철역이 있고 그게 1.6km 내지 2.2km 나라 국립박물관은 700m 왼쪽으로 가면 있다는 이전표입니다. 이쪽에는 우키미도 당 우키미도 쪽으로 모십니다. 또 이쪽으로 또 그림이 있는데 춘일의 대사라고 있는 얘기는 가스갓타이아신사 2.3km가 모축으로 있다. 저 밑에 뿔이 있는 사슴을 처음 봤습니다. 뿔이 다 잘라버렸는데 이 사슴은 뿔이 있네요. 뿔이 엄청 깁니다 이 사슴은. 제가 오늘 본 사슴 중에서 이 뿔이 있는 사슴이 제일 멋있습니다. 지금 진짜 멋있어요. 그리고 그 행운의 사슴을 제가 받을게요.